건조함 속에 오늘 남부와 제주도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이 비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. 강원 영동에 최고 60mm의 가장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. 한편 중부와 호남에는 소낙성 비가 한 차례 지나겠는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. 충청과 호남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. 이번 비로 그간의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습니다.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. 서울이 아침에 6도, 대구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대구와 부산은 12도로 쌀쌀하겠습니다. 다음 주는 포근함 속에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